오늘 해드리려는 거는 지금 요즘 제가 일지를 자꾸 밀면서 일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또 정리되는 게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알만한 얘기고 제가 늘 했던 얘기겠지만 이렇게 딱 설명을 드리면 더 좋겠다 하는 게 생각이 나서 좀 적어왔어요 이게 지금 한 9개? 9개 조목인데 9개 조목 정도 되는데 이거를 제가 이제 앞으로 이번 주말 강의 때도 한번 해드리고 또 이걸 좀 이렇게 만들어서 활용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겁니다 홍의각당 견성요결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바로 몰라 합시다 그런 정도의 견성요결이 아니고 일지 견성까지 가는 견성요결이 어떻게 견성을 하면 일지까지 갈 수 있을까?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아주 신법이죠 이것만 알면 이걸 알려면 얼마나 많은 윤회를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아시고 딱 머릿속에 박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공, 복공, 구공의 진리를 활용해서 견성에 이르는 길 그래서 아공, 법공, 구공 해서 한 3개 조씩 이것도 한 3개 이것도 한 3개 이 3개가 3개가 또 만나면 여러분이 진정한 일지의 견성이 일지 견성이면 구공 아닙니까? 구공을 제대로 채득하려면 아공, 법공이 전제되지 않으면 구공이 만들어질 수 없다 아공, 법공, 구공은 어떤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가 공부는 어떤 식으로 발전하게 되는가 그 부분을 이해하시려면 오늘 이 얘기를 꼭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부터 하나씩 OX 하면서 따라오시다 보면 여러분이 어디까지 가고 계신지도 알 수 있고 어디까지 공부했는지도 알 수 있고 내 견성의 깊이가 어디까지인지도 알 수 있어요 첫째 이제 아공부터 해볼게요 에고가 에고가 나와 남을 나누는데요 나와 남을 나누는 나와 남을 나누는 에고를 초월하여 참나가 현존하는가 나와 남을 나누는 에고를 초월하여 참나는 현존한다 에고를 초월하여 참나가 현존한다는 걸 여러분이 체험, 이건 체험으로 아셔야 돼요 체험을 통해 인가하실 수 있냐 체험을 통해 이 1단계부터 OX가 이제 딱 나와요 아 O, 여러분이 자명하지 하실지 X 찜찜하실지 찜찜하다 하실지 입장을 정하시면서 들어보세요 에고를 초월하여 참나가 현존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공의 진리인데요 이 안에 아공이 다 들어있죠 에고는요 나와 남을 가르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나와 남을 나누는 에고를 초월하여 참나가 현존한다 이걸 체험적으로 인가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에고는 무의식적으로 이미 나와 남을 갈라놔요 여러분이 별 생각 안 하셔도 여기까지가 나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여기서부터는 남이고 지금 이 방 하나를 봐도 방도 남이고 펜도 남이고 책상도 남이고 컵도 뭐도 뭐도 내 몸뚱이도 사실은 여기까지고 그렇죠? 일체가 다 분열돼 있습니다 찢어져 있고 에고 입장에서는 천지만물이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온 우주가 얼마나 많은 게 또 있을까요? 그럼 이 우주에서 나는 변방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많은 그 넓은 광대한 우주에서 한 점 티끌도 안 되는 이 몸뚱이 갖고 여기 있죠 에고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천지만물이 다 분열돼 있고 나 아닌 타자들 속에 내가 끼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실전적인 그거를 어떻게 에고가 이제 하냐면 우리 마음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이미 판단을 해주고 있어요 나, 나 아닌 것, 나, 나 아닌 것 자, 그거를 넘어서서 참나가 현존한다는 걸 채득하셔야 돼요 그런 에고의 목소리를 넘어서서 오직 존재할 분인 참나로 딱 알아차리고 존재할 분인 참나로 존재하시면 에고에서 벗어나요 에고에서 벗어난다는 거는 꿈에서 빠져나온 격입니다 꿈에서 빠져나온 꿈이랑 똑같아요 꿈 속에서는 지금 꿈 속은 얼마나 복잡합니까 누가 쫓아가고 도망가고 뭔 일이 있고 사정이 있고 나 밖에 꿈 속에서도 나 외에 타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날 둘러싼 환경, 집, 사람들 이게 VR처럼 펼쳐져 있어요 게임 하다 보면 게임 속이 리얼 같으면 게임 속의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또 광대하게 펼쳐져 있다고 느껴져요 그런데 딱 정신 차리고 보면 화면 뿐입니다 모니터 뿐이에요 정신 차리고 보면 한 덩어리 꿈도 깨고 보면 어때요? 그냥 꿈 전체가 한 덩어리로 내 마음이었잖아요 근데 내가 꿈 안에 들어가니까 어때요? 고개를 딱 들이밀고 꿈 속에서 보면 천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넓게 꿈에서 딱 벗어나면 그냥 마음 하나 내 생각, 감정, 오감이 뭉쳐서 어떤 마음 하나에 VR 그런 화면을 펼쳐냈던 것 뿐이지 전체는 뭐예요? VR이었던 것 뿐이죠 내 마음의 VR이었던 것 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도 벚궁을 잘 모르겠어요 할 때는 아공부터 약해서 그래요 아공부터 이 사정을 알고 깨어 있어야 돼요 애고는 뭐고 참나는 뭔지는 알아요 아공 아닙니까? 애고는 천지만물을 타자로 보고 살아가는 게 애고고 나랑 이원화시켜서 살아가는 게 애고고 참나는요? 꿈 깬 거랑 똑같아요 그 애고의 세계에서 나와버린 게 참나입니다 참나의 세계는 오직 천지하고 오직 알아차릴 뿐인 지금 여기 나의 마음밖에 없어요 나와 남이 없다고요 참나에서는 나와 남의 분열이 없는 마음이 현존함을 아냐 이거죠 분열의 세계를 초월해서 분열이 없는 그 세계가 그대의 마음 안에 우리 마음 안에 현존하는가 이게 현존한다 이 소리가 나와야 이제 아공을 깨달은 분이죠 이 이치를 알면서 체험과 개념이 딱 자명해질 때 현존한다 이게 이제 되면 자 보세요 이제 아공이 이게 되면 이게 공부의 시작이 나라 무조건 참나 체험이 공부의 제대로 된 시작이에요 그 전에도 이제 개념 공부를 하겠지만 체험과 개념이 만나는 건 이제 참나 체험이 돼야 만나니까 그때 이 체험 이 개념이 명확해져요 애고를 초월하여 참나를 만난다 이게 우리 학당식으로 하면 아주 쉬운 말이죠 애고를 몰라하고 존재로 만족하세요 몰라 존만 하면 끝이죠 몰라 존만 안에 무슨 이치가 있어요 나와 남을 찢어서 끝없이 이 우주를 광대하게 수놓는 이 애고를 초월해서 나와 남도 없는 초월적인 참나의 세계에 만족한다 현존한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게 사실 벚꽝 가는 길을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아공에서 벚꽝으로 가는 길을 이렇게 참나를 만난 다음에 참나는 주객이 이렇게 찢어져 있는 주객이 나뉘어져 있는 이 애고의 마음이죠 주객이 나뉘어져 있는 마음을 저기서 중요한 게 통 통으로 알아차린다 참나가 통으로 알아차리실 수 있는 근데 이게 지금 1번이 되면 2번은 자동으로 자연이 자연이 발전되어 가는 단계입니다 나와 남이 천지마무리 다 나외의 타자들로 보이다가 몰라하고 참나를 만났더니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게 딱 잡혀요 그때 참나 애고에서 분열해서 벗어난 상태에서 딱 보니까 어때요? 꿈에서 깨서 꿈을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꿈이었던 게 그냥 내 마음 통으로 내 마음 하나였죠 꿈 속에 들어가면 그렇게 천지사방이 찢어져 있는데 나와서 보면 그냥 한 덩어리의 꿈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거는 막 오감정보의 생각감정이 막 춤을 추니까 광대한 천지가 있는 것 같은데 참나 자리에서 보면 뭘 어떻게 보일까요? 지금 이 상황도 내가 보고 있는 것도 참나의 눈으로 보면 천지로 흩어졌던 마음이요 딱 중심을 잡고서 작동하면요 내가 보고 듣고 있는 생각감정 오감만이 현존한다는 게 보여요 이러시죠? 전체가 꿈이었구나 하듯이 생각감정 오감이었구나 그냥 내 마음이었구나 지금 여기 앉아서 겪고 계신 모든 현상이 참나 상태에서 보면 내 마음이었구나 하고 보이십니다 보이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일 뿐이구나 한 덩어리의 내 마음 주객이 분열돼서 놀고 있는데 그냥 한 덩어리의 내 마음이구나 하고 통으로 통째로 통째로라는 게 쪼개지 않고 통째로 보여요 통째로 내 마음이었구나 그냥 통으로 내 마음이었구나 한 걸음 떨어져서 참나 입장에서 보니까 전체가 그 복잡하던 그 세계가 내 마음이었구나 내 마음이었구나 여기까지 안 보이시면 복공을 인가하기 힘듭니다 이게 보인 다음에 뭐가 나오냐 참나가 알아차리는 마음은 생각감정 오감밖에 없구나 그 통으로 한 덩어리였던 마음이 이제 분석이 돼요 자 일체가 참나작용이구나 아까 아직 안 나왔어요 지금 아공이니까 그건 복공에서 나오죠 아직 그 선언하기 전에 애고와 참나를 아는 게 아공의 핵심이니까 애고는 주객을 분열시키고 참나는 주객이 없으니까 주객이 분열된 세상에서 벗어나서 주객 없는 참나의 현존을 자각한 다음에 참나의 눈으로 세계를 보니까 주객이 찢어져 놀던 것들이 그냥 통으로 하나더라 통으로 마음이 드라 하는 걸 두 번째 보고 나니까 세 번째 마음은 마음인데 뭐더라구요 생각감정 오감으로 구성되어 있더라 하나는 꼭 셋으로 찢어지죠 천지인 내 마음이 세 개로 찢어져 있어요 천지인으로 찢어져 있는데 생각 감정 오감밖에 없더라 생각이 하늘적이면 오감이 땅적이면 감정이 인간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머리도 보세요 우리 몸도 상중하단전이 있는데 상단전은 하늘을 닮았으니까 생각 맡았고 감정은 중간에 사람을 닮았으니까 중단전은 감정을 맡았고 땅은 오감의 힘을 맡고 있죠 하단전은 그래서 내 마음이 몸이 한 덩어리인데 세 부분이 있듯이 참나로 보니 전체는 한 덩어리 마음인데 그 안에 세 요소가 있더라 생각감정 오감 이것밖에 없더라 내 우주가 여기까지는 나와야 아공을 제대로 활용하신 아공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벚꽁으로 이어지기 딱 좋은 아공상태 그런데 여기서 멈춰버리면 아공으로만 일체가 그 생각감정 오감이 내 마음의 우주의 전부란 걸 알면서도 그게 참나의 작용이라는 결론을 안 내리면 그냥 아공 도입만 됩니다 참나의 작용이라는 건 생각 안 하고 어떻게요? 열반 상태에 깨어 있으니 천지로부터 초월해서 좋구나 여긴 탐진치가 없으니 살만하구나 이 정도만 딱 지혜롭고 끝납니다 벚꽁으로 갈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생각차 에고를 벗어나 참나가 현존한다 주객이 분열된 마음을 통째로 알아본다 알아차린다 통째로 알아차리고 보니 그것들은 생각감정 오감으로 구성되어 있더라 자 이제 벚꽁의 첫 선언이 나갑니다 생각감정 오감이 참나의 작용이더라 좀 더 관찰해 보니까 알아차린 이 참나의 의지에서 생각감정 오감이 존재하더라 생각감 내 마음 즉 생각감정 오감이 참나의 작용 참나의 나툼 참나의 신비더라 이 소리가 딱 나오고 이게 체험과 직관이 다 만나야 돼요 분석이 딱 만나야 돼요 생각 이전에 직관력과 분석력과 체험이 만났을 때 이 소리가 딱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뭐가 나올까요 그 다음 말은요 여기서 좀 더 확장되면 생각감정 오감은 그대로 자 아까는 참나의 작용이더라고 했는데 참나의 작용이더라고 했는데 보세요 참나의 작용이 생각감정 오감인데 참나가 만들어낸 건 뭐가 깊죠 지금 내가 보는 건 내가 지금 경험한 이 우주가 천지만물이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깨어서 보니까 내 마음밖에 없었잖아요 우린 내 마음밖에 몰라요 실제로 명상하시다가 벚꽁을 채득하시려면 참나를 만나는 거는 기본이고 참나 상태에서 내 마음을 바라보셨을 때 내 마음이 한 덩어리의 마음으로 보여야 돼요 그래서 천지만물이 되게 좁혀집니다 제대로 깨어서 딱 보시면 넓다고 애고 입장에서 우와 넓다 했던 것들이 참나 상태에서 깨어서 보시면요 확 좁혀져요 왜냐하면 지금 참나 상태에서 알아차리고 있는 생각감정 오감밖에 없어요 참나 상태가 되면요 내가 보고 있던 게 뭔지가 정확히 나옵니다 내 마음밖에 안 보고 있었다는 게 딱 나와요 그래서 시야가 확 좁혀지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게 우주의 전부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기하죠 극장 가면 아이맥스 3D 영화 보셨나요 와요 아이맥스 3D 화면이 여기서 탄창 올려다봐야 저기가 보여요 이렇게 넓은데 영화를 오늘 어떻게 보나 하는데 3D 안경 딱 끼면 확 좁혀져 있습니다 내 시야 안에 딱 들어와 있어요 그 느낌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체험적으로 느낄 때는 그 느낌이 좀 유사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그 복잡한 세상에 앉아서 이게 정신이 흩어지려고 그러죠 이 넓은 세상에 천지에 고민할 게 너무 많고 보고 들을 게 너무 많아서 흩어지려고 하는 이 정신을 붙잡아서 참나만 딱 각성하고 보면 천지가 딱 이만큼이 나와요 이만큼이 내가 경험하고 있던 모든 게 내 오감 내 생각 내 감정 밖에 없다는 게 딱 나오니까 내 수중에 우주가 딱 들어온 느낌이 들어요 신기하죠 왜 생각을 더 안 하니까 생각을 더 안 하고 알아차리고만 있으니까 지금 참나가 알아차리고 있는 게 우주의 전부가 돼버린다고요 우주가 확 좁혀집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참나가 알아차리고 있는 건 생각감정 오감이다까지 인정하고 나면 생각감정 오감이 참나의 작용이더라 이 소리가 벚꽁의 소리가 딱 나오고 벚꽁에 입문하게 되면 이 결론이 나버립니다 생각감정 오감이 참나가 만들어내는 우주의 전부다 참나가 만들어내는 내 우주의 전부다 이 소리가 됩니다 내 우주 내 우주가 이제 나와요 내가 사는 우주가 이때 나와요 내가 사는 우주가 사실 이만큼밖에 안 됐구나 이때 나와요 그 다음 한 단계 더 나가는 건 쉬워요 결국 참나가 만들어낸 내 우주가 이만큼이면 참나가 만들어내는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서 참나가 만들어내는 모든 우주도 딱 다 이만큼일 거 아니에요 결국 참나가 만들어내는 온 우주는 생각감정 오감뿐이 없다 내가 경험하는 이 생각감정 오감이 다른 사람 우주에서도 다른 사람 우주에서 또 펼쳐지고 있을 거다 하는 게 유추가 된다고요 직관이 되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복공까지가 다 인가가 되면 뭐가 나오죠? 우주가 뭔지가 나와요 우주가 뭔지가 나와요 아공 복공이 이어져서 뭔 결론을 내줬냐 우주가 뭔지 딱 답을 줘요 이 복공이 없이는 구공은 힘들다 자 복공을 모르고요 이 복공의 이 정도 이게 일체가 참나의 신비더라는 말에 담겨있는 의미들입니다 여기까지를 모르고 육바람일을 아무리 공부하고 육바람일 분석을 아무래도 삶에 다 좋은 말들이죠 삶에 되게 좋은 말들이 내로 끝나요 살아보니 이렇게 살아보니 되게 좋더라 그래서 끝나요 구공은 그게 아니거든요 구공은 뭐죠? 내 참나 안에 어떤 진리가 들어있는지 알아내는 겁니다 내 참나에 들어있는 최고의 진리 수많은 잡다한 진리도 있겠지만 내 참나 안에 들어있는 최고의 구경의 진리가 뭔지 우주가 궁극적으로 구현해내려고 하는 진리가 뭔지 알아내는 거죠 육바람일이 그거라는 얘기거든요 육바람일 하나하나는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쉬운데 우주가 딱 달랑이어 육바람일 구현하려고 존재하는 거야 이 말은 받아들이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구공이 어려운 건 이 부분 때문이거든요 이거 하나하나는요 벚꽁보다 이 말이 더 쉬울걸요? 일체가 참나에 신비란 말이 더 어렵지 네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마라 이건 초등학생도 인정하죠 근데 그럼 초등학생이 구공을 아느냐 아니에요 벚꽁을 알아야만 구공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벚꽁을 알아야만 내 우주가 딱 나와요 내 우주의 규모가 나와요 그래야 구공 즉 내 우주에서는 최고의 진리가 뭔지가 나와요 안 그러면 벚꽁 공부를 안 하시고 여러분 육바람일의 구공을 얻으려고 하면 애고의 눈으로 애고의 관점에서 천지마무리 찢어져 있어서 육바람일이 진리인지는요 천지 사방에 여러분이 다 댕기면서 확인해 보셔야 돼요 안드로메다 저편도 언제 가봐야 알고 결국 우리는 우주의 진리를 알 수 없어요 영원히 왜? 우주의 모든 곳을 가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지구에서도 모든 곳을 못 가보는데 모든 상황에 못 처해 봤는데 내가 어떻게 육바람일이 우주의 진리인지를 알아요 망발이죠 그거는 따라서 벚꽁이 전제되지 않으면 구공은 성립할 수가 없다 벚꽁이 전제되니까 내 우주가 딱 규모가 나오니까 내 마음 구공이 나옵니다 내 마음이 내 우주가 이것밖에 없잖아요 온 우주가 생각감정 오감밖에 없으니까 생각감정 오감에 온 우주를 해서 내가 경험하는 내 우주 전체에서 실험해 보는 결과 내 우주 최고의 진리는 육바람일이더라 이 소리가 납니다 육바람일의 진리가 내 우주 최고의 진리더라 이게 가능한 겁니다 구공이 성립할 수 없겠죠 벚꽁을 모르시면 구공은 성립할 수가 없다 이해되세요? 지금 따라오시겠죠? 오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생각감정 오감이 뭐가 돼요? 내 우주니까 내 우주에서는 육바람일이 최고의 진리다가 나와요 그쵸? 그 다음에 온 우주에서 육바람일이 최고의 진리다가 나와요 여기까지 딱 떨어지면 일지보살이 돼서 이 양반은 온 우주에서 온 우주의 재료는 생각감정 오감밖에 없고 온 육근밖에 없고 온 우주에서 진리는 육바람일 밖에 없으니까 육바람일의 진리로 육군을 운전하자 해서 끝나요 그냥 우주가 이거밖에 없었구나 최고의 철학자가 되신 거예요 우주의 우주적인 철학자가 돼 어떠세요? 여기까지 일지되기 쉽죠? 어려운 거 아니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타예요 제가 이거를 어젯밤에 한번 정리했습니다 순차적으로만 따라오시면 오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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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가다 보면 여러분이 오엑스 오엑스 턱 막힐 때가 오면 여러분이 거기서 지금 뚫으셔야 돼요 그걸 오로 만들고 또 오엑스 오엑 하시다가 매일매일 전체를 묵상하시면서 공부하실 수 있게 자료나 이런 건 제가 또 지금 작업해서 좀 이렇게 멋지게도 만들어서 내놓을게요 홍의각당 견성요결 이래가지고 여러분 공부하시기 좀 어떻습니까? 이해되세요? 안 어려우시죠? 이거 축복받으신 거 이거 몇천 년간 이렇게 정확히 안 나왔어요 진직 이렇게 가르쳐줬으면 인류가 다 성부를 했을 텐데요 가만히 앉아서 애고가 만물을 쪼개고 있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내 입장에서는 천지마무리 다 나의 타자기 때문에 애고가 힘이 약하죠 밀려있죠 우주의 변방의 구석에 몰려있죠 이 애고가 얼마나 무력해요 이 다 타자뿐인 세상에서 그런데 거기서 참나를 찾고 나니까 이 타자와 비아의 투쟁에서 참나로 도망가니까 참나 입장에서는 나도 남도 없고 거기는 초월적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상태에서 바라보니까 나와 남 쪼개서 따지고 했던 이 애고의 마음이 존재와 통으로 보이면서 그냥 이게 하나의 꿈이네 이게 하나의 내 마음이었네 내가 복잡하다고 했던 세계는 다 해봤자 마음뿐이었네 나눠보니까 생각감정우감밖에 없었네 이게 내 우주의 전부연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게 참나의 작용이네 이게 참나의 작용이니까지 알고 나면 참나가 만들어낸 그냥 아까는 내가 생각감정우감이 내가 경험하는 우주의 전부였네 했지만 이제는 맛이 달라져서 뭐가 나와요 생각감정우감이 참나가 만들어내는 내 우주의 전부였네 이제 벚꽁이니까 그냥 내 우주의 전부내는 아공만 알아도 알 수는 있겠죠 다른 게 경험이 안 되니까 그게 아니라 참나가 만들어내는 우주가 생각감정우감밖에 안 만들어내네 여기까지 결론이 성숙해지고 나면 더 나아가서 거기서 뭐가 제일 중요한 진리인지만 알아내면 여러분 우주 최고의 진리를 바로 알아내버리죠 그래서 내 우주에 있는 진리가 천지만물의 진리라는 걸 알아요 내가 육바람일만 하면 천지만물이 화답한다는 것도 나와버립니다 우주는 생각감정우감밖에 없고 한참나 한마음이었더라 하는 거죠 알고 보니까 한참나고 마음이 쪼개져 있는 것 같지만 생각감정우감이라는 점에서는 다 한마음이더라 생각감정우감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는 한마음이더라 이 정도 하면 이제 철학자가 되십니다 근데 이 논리만 따르는 사람은 지금 제 말을 들으면 논리에 뭔가 구멍이 있다고 느껴질 거예요 비약이 있네 그거는 참나 체험으로 보강하셔야 됩니다 참나 체험과 참나 체험에서 오는 참나의 직관 플러스 에고의 지금 이런 논리적 분석 이게 합쳐지면 딱 작품이 나옵니다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안 하고요 예수님이 자기 안에서 하나님 만나고 어떻게 온 우주 창조의 비밀을 알며 자기 마음의 비밀만 알아야지 어떻게 자기 마음에서 찾아낸 황금률의 진리로 온 우주의 진리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공자님도 중용 보세요 중용 제가 많이 보여드렸죠 중용에 이 구절 읽고 한번 제가 몇 번 읽어드렸지만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희노애락이 없는 게 우리 마음의 중심이다 그럼 이거는 희노애락은 에고고 에고를 초월한 우리 마음의 중심자리가 있다 시공을 초월한 중심이 있다 이 중심이 이 자리가 있는데 희노애락이 발동해 가지고 이게 진리에 맞을 때 그거를 조화라고 한다 참 이 말이 이거 모르고 이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희노애락은 그냥 내 마음밖에 아닌데 내 생각감정우감이죠 희노애락은 희노애락이라고 해서 감정으로 대표했지만 따져보면 생각감정우감의 대표로 희노애락 감정을 든 겁니다 내 마음이에요 그냥 희노애락이 내가 겪는 마음의 감정들 생각들 오감들 여놈들 말고 우주가 없다는 걸 이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희노애락 있지 희노애락 나오기 전이 또 있지 참나자리가 있지 이 소리죠 그럼 있죠 아공에서 알죠 그럼 아공에서 뭐까지 얻어요 그거 알고 나니까 아무튼 내가 내가 사는 우주는 내 생각감정우감 밖에 없다는 것도 나오죠 그 중용에서 너가 사는 우주는 너 희노애락 밖에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니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하실지 모르지만 희노애락이 없는 그 참나자리가 알고 보면 그 중심자리는 천하의 큰 뿌리다 천지가 다 거기서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지금 이 양반이 겪는 천하라는 건 뭐예요 희노애락의 세계예요 희노애락의 세계가 나온 자리더러 거기서 천하만물이 나온 자리라고 한다는 거는 생각감정이 사실은 내가 경험하는 우주의 전부요 생각감정우감이 나오는 참나자리가 우주를 만들어낸 자리고 그 만들어낸 우주는 뭐라고요 생각감정우감 희노애락의 세계예요 그걸 만들어놨으니 희노애락만 잘 경영하면 내 생각감정우감만 잘 경영하면 천하에 모두 통달한다 우주 어디 가도 다 먹힌다 왜 내 우주가 생각감정우감의 내 우주가 우주의 전부기 때문에 내 우주에서 먹히는 진리는 육바람일의 진리는 우주 어디 가도 진리니까 가면 다 먹힌다 이게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중용에는 그러니까 희노애락만 중심과 조화만 이루면 이 말을 풀면 희노애락이 없는 중심자리를 잘 잡고 희노애락만 이니에지로 육바람일의 진리로 경영을 잘하면 천지가 제자리를 찾고 만물이 잘 길러진다 온 우주가 한 진리니까 우주 어디 가도 육바람일 만하면 천지도 제자리를 찾고 우주 만물에 다 좋은 영향을 준다 왜 한 진리니까 근데 그럼 이 군자는 어떻게 자기 희노애락이 없는 자리가 천지 만물의 중심이란 걸 어떻게 알 거며 희노애락이 없는 단순히 자기 희노애락이 안 일어난 자리가 어떻게 천하의 뿔이라는 걸 알 거며 그 자기 내면에서 발견한 이니에지의 진리가 어떻게 천하의 공통된 길이란 걸 알 거며 이 진리만 따르면 어떻게 천지 만물이 제자리를 찾고 길러지고 한다는 걸 어떻게 알아낼까요 자기 안에서 우주의 진리를 발견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 이분도 이렇게 공부한 겁니다 이 순서대로 앉아서 희노애락에 끌려다니다가 희노애락이 없는 중심을 참나자리 중심자리를 찾은 다음에 이 중심자리에서 희노애락을 바라보니까 희노애락을 포함한 생각감정구감이 내 우주의 전부여 이 우주의 최고 진리는 이니에지 밖에 없다는 걸 아니까 참나로부터 천지 만물이 나왔구나 그리고 천지 만물의 원리는 참나의 원리는 이니에지 밖에 없구나 음양오행 밖에 없구나 내가 음양오행만 지켜주면 우주가 다 잘 살겠구나 내가 육바람일만 따르면 온 우주의 진리는 육바람일밖에 없으니 내 우주만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육바람일하면 온 우주가 다 좋아지겠구나 1.5살이 얻은 결론을 중용에서 정확하게 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용을 공부하시려면 일지군자는 되셔야 중용이 자기 얘기가 돼요 구현이 돼요 일지군자는 돼야 중용 얘기가 자기 얘기가 되면서 제대로 구현이 되겠죠 물론 중용 안에도 일지군자 되는 법도 나옵니다만 중용이 제대로 골라가려면 일지군자 이상해야겠다 대학이 제대로 골라가려면 격물치지를 할 수 있는 일지군자는 돼야겠다 이게 격물치지예요 사물을 연구해서 지혜를 얻어서 사물을 연구해서 이 정도 지혜를 못 얻으면 어떻게 대학도 내 안에 우주를 경영할 수 있는 광명한 덕을 갖춘 양심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 거며 그것만 구현하면 천하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가 다 이뤄진다는 걸 무슨 수로 알아낼 겁니까 이게 내 몸과 마음에서만 구현되는 진리지 다른 사람 우주에서는 구현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실험 안 해봤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하고 내 희노애랑만 잘 경영하면 천지만물이 제대로 선단 말을 어떻게 합니까 천지만물에 다 나가 보지도 않았고 우주에 가보지도 않은 분 이상하죠 하늘나라에 가보지도 않은 분이 어떻게 나로 인해 하늘이 제대로 선단 얘기를 하며 이런 게 우주가 뭔지 나와서 그래요 우주는 내 생각감정 오감뿐이라는 게 나오니까 희노애랑만 잘 조절하면 천지를 바로잡는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되게 황당한 말이에요 자기가 한 개인이 자기 희노애랑만 경영을 잘했다고 해서 천지만물이 선다고? 그리고 자기 내면에 천지의 뿌리가 들어 있다고? 이런 말들이 다 이상해요 맹자가 만물개비와 만물이 모두 나에게 갖춰졌다 그 말은 뭔 소리인지 유교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이 속출하죠 대승불교보다 몇백년 앞서서 대승사상을 다 아공, 법공, 구공의 핵심을 다 노래한 게 유교입니다 불교에서 유교의 철학적인 부분을 우리 불교껏 가져간 거야 그건 성나라 때 학자들이 불교껏 참조했죠 하지만 참조해서 알아낸 게 고대의 중용사상을 알아낸 거예요 사실은 대승불교 유교 다 성리학 그 당시 당나라, 성나라 때 불교 유불선이 만나서 겨우 알아낸 게 원래 공자님 선자가 써놓으신 중용사상 다시 알아낸 거군요 사실 공자님과 그 제자들이 해놓은 주역사상 다시 알아내고 맹자의 핵심 다시 이해하고 고대의 유학 다시 이해하는데 불교가 도움을 준 거지 불교로 인해 유교 내용이 변질돼 가지고 이렇게 형이상학화 된 게 아니에요 성리학자들이 한 어떤 말보다 센 말이 중용에 이미 써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천명지위성 뭐 이런 말 중용에 바로 나오죠 천명이 내, 하느님이 내 본성에다가 딱 명령어 새겨놨다 그것만 읽어내면 우주에서 제일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다 이런 말들이 광호한 말들이에요 왜냐하면 실험은 이 정도 해놓고 결론은 되게 광호하잖아요 그럴 리가 없는 거는 아공, 벚궁, 구공을 제대로 공부해 보시는 분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벚궁 공부가 왜 필수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일체가 참나에만 만족해 살아가도 이게 절대 모르고 구공의 진리까지 모르고 벚궁도 모르고 벚궁까지 나와줘야 내 우주가 뭔지 나오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VR 작용을 알아야 내 우주를 알아야 내 우주에서 실험을 해서 온 우주에서도 먹힐 진리가 발견되는 겁니다 이해 되시죠? 그래서 또 토요일날 화엄경 초발신품 이번에도 할 겁니다만 그렇게 광호한 주장이 나오는 일지보살만 되면 이제 알아야 멈춘다고 멈춰버렸어 진리를 알아버려서 멈춰버렸어 이 양반은 이제 뭐 수많은 윤회에도 겁도 안 내고 온 우주를 자기 우주랑 둘러보지 않고 오로지 진리만 알고 진리대로 우주를 경영하려고만 해 도우려고만 해 이런 말들이 이제 나오는지 아시겠죠 왜 나오는지 일찍 가면 내 우주가 지금 빤해져 버려서 다른 사람 우주도 다 같은 질의 우주라고 알기 때문에 내 우주가 나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 우주도 나오고 같은 참나 같은 진리니까 내가 내 우주에서 육바라밀로만 경영하면 다른 우주도 다 긍정적으로 천지 위 만물륙 해 줄 수 있다는 걸 알아버렸죠 다른 사람의 소우주 소천지도 다 바로잡게 해 줄 수 있고 그 안에서 유정중생 무정중생 만물이 다 잘 살 수 있게 도와줄 수 이치가 한 이치니까 사실은 이 돌멩이도 육바라밀 음양우행이라는 거예요 이 플라스틱도 그러니까 내가 육바라밀로만 수작해 주면 이 친구도 제 기능을 다 발휘한다는 거예요 만물이 무정중생도 유정중생 말할 것도 육바라밀 돌아오면 천지가 다 험옥해지게 돼 있다 행복해지게 돼 있다 하는 이론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낼 거냐는 거예요 천지가 한 진리라는 거를 천지를 다 가보시지 않았는데 이수밖에는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일 거예요 정신으로 비약을 해버리니까 이해를 못 해요 그렇죠 실험 불가 영역이 계속 나와버리죠 이 논리 안에서도 벌써 그래도 이제 정신 수련하시는 분들은 이걸 아실 수 있어요 이 빈칸을 메꾸셔가지고 답을 내세요 이게 다니까 이렇게 14조랑 병행해서 이 진리 아공복공 진리 하나씩 인가하는 걸 공부하시면 순차적으로 어떻게 아공복공 구공이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또 하나가 셋이니까 또 셋이 하나니까 이 세 공부가 어떻게 하나로 돌아가서 딱 그 결론을 육바람이 내 결론을 내는지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마치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를 드렸어요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복공 따로 아공 따로 구공 따로 다 찢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걸 하나로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과정을 제가 한번 써드리려고 어제 앉아서 쭉 한번 써봤어요 그 요즘 강의에 강의를 하다보니 또 꼭 도움될 내용 같아서 토요일날 교재 아예 나눠드리고 또 해드릴 거예요 토요일날 교재는 교재 이게 이 내용이 그대로 나갈 겁니다 토요일날 오셔서 또 강의 들어주시고